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안 재표결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국회엔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야당은 마지막까지 찬성표 압박을 이어갔고, 여당은 이탈표 단속에 공력을 쏟았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을 이틀을 앞둔 주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며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법무부가 작성한 거부권 사유를 두고 설례와 처리 과정을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심에 따라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섯 분 중에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TF 소속 김규현 변호사도 간접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혀온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고 덧붙이며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기존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에 이어 최재형 의원도 특검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안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여당은 이탈표 단속에 공을 들였습니다. 남은 기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지에 관해서 지속적인 대화를 별도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회의 참석과 의사 등에 큰 이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회의 앞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VIP 경로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방송 대담에 출연해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며 격노한 게 죄냐고 옹호하자. 민주당은 수사가 대통령 감정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고 조국 혁신당은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에 딱 들어맞는다고 논평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윤솔입니다.